오징어. 오, 맛있겠다. 간 먹어봐.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경북 울진 죽변항에 와 있는데요. 짜잔, 바로 뒤에 이 수산물 시장 앞에 왜 와 있느냐.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마음껏 먹어보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구경하실까요? 고고고. 오, 이거 뭐야? 오, 해산물. 너무 맛있겠다. 와, 뭐야? 광어네. 엄청 크다. 와, 없는 게 없다. 이거 오징어다, 오징어.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오, 너무 신선해 보인다. 해산물 파티. 여기 오니까 그 건어물이나 이런 포 이런 거 파는 곳도 있거든요. 아, 해산물 이제 황태치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어가 먹고 싶어서요. 네. 방어랑 좀 다른 해산물도 좀 먹어볼게요. 오, 이게 방어예요? 네. 와, 방어. 이거랑 오징어도 주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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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묵조림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골뱅이 따뜻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멍게 완전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게 방어랑 오징어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씨알 굵다 가리비 이거 보세요 두 점 먹자 부엌 배는 두 점씩 하고 쫙 올려 콩 콩 콩 콩 오징어 콩 와 너무 신선해서 이 식감이 싹싹 씹히는 게 탱글탱글해요 아주 소랑 오징어에 한번 먹어볼게요 내 사랑 오징어 초장에 탁 찍어서 내 사랑 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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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도백까지 점프가 안 나고 아 10만 원 더 하지 싹 turning 야se 어 고춧가루 식감 너무 좋다 바다에요 바다 가리비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을까? 고춧가루 간장 가리비 맛을 더욱 잘 먹었어요 소라 저녁 소스맛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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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번에 요 방어를 오징어에 올려가지고 같이 와 이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저희 소주 한 명 주세요 이거 먹으니까 축제 기간에 와서 좀 더 먹어보고 싶다 구경하고 와도 되지 어차피 연말에 할 일도 없잖아 우리도 연말에 와서 기분 좋게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치산물도 많이 먹고 너무 좋네 근데 축제 때 트로트 가수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던데 완전 공연 행사지 큰 축제니까 그리고 대방어 해체 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다 있는 거지 가은이 방어 좋아하잖아 특히 아우 나 보고 싶었는데 그거 볼까 아 여기 죽변 해안스카이 코스 소개 여기 코스가 이렇게 도나 보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21,000원입니다 이걸 타는 거야? 너무 멋지다 머리 조심하시고 타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예쁘다 요 뼈 봐 오빠 어머 어머 바다 너무 예쁘다 여기 바위별로 토끼 바위도 있고 악어 바위도 있고 막 그런대 아 그래? 응 어떻게 알아? 미리 조사를 해봐야 알지? 어우 예쁘다 힐링 돼 보고만 있어도 아 이걸 타면 관광지를 딱 스팟별로 좀 둘러보고 갈 수가 있네 그런 거지? 어우 좋네 이건 꼭 타봐야 되겠다 울진 오시면 이건 꼭 타보세요 정말 우연이 ecology 여행힣 rápода 날씨와는 타 경우가 가득차장 뱃밀 웨어 해산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깐 하루 종일 먹어도 먹을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가흥님 이미 축제네 지금 축제야 해산물 축제 너무 좋아 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국물에... 국물에 국물이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와...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이거? 자, 안을 보면 새꽃이 듬뿍 들어있고 소라 아까 소라도 넣어주신다고 했고 오... 맛있겠다. 잘 먹etry Charlie 국물에 힘을 아주 여러가지 해장물이 식감이 다 느껴져서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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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물이!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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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회 소스가 저는 약간 좀 묽은 물회를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는 약간 묵직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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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게.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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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요리네. 해산물 코스요리. 두께에 걸친 코스요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일도 이렇게 먹고 싶다. 최소스요리 내놓은 양념이 고추는 아주 되게 화려하고 맛있어요. 오~~ 살이 치열이 좋네. 이렇게 살 가득! 이렇게 먹어야 겠다 ㅋㅋ 이렇게 먹어야 겠다 ㅋㅋ 오늘 나 너무 좋았다 ㅋㅋ 이렇게 아까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좀 둘러보고 왔잖아 예쁜 바다도 보고 관광지도 좀 걷고 투어해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ㅋㅋ 감사합니다 ㅋㅋ 너무 맛있겠다 ㅋㅋ 네 감사합니다 ㅋㅋ 내가 이 중간에 위해 준비했다 ㅋㅋ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ㅋㅋ 김치를 밥 위에 올려주고, 살짝 올려줍니다. 짠,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기 죽변화 1원에서 수산물 축제가 열리는데요. 2019년 1회 축제를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2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선한 화로와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셔서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